1. 말만 하려고 생각하면 떨리세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우시고요. 내가 말을 좀만 더 잘한다면 훨씬 더 내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내 능력을 펼쳐보일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하고, 내 마음이 궁금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하고, 그것을 말을 통해서 풀고 싶은데, 잘 안되시나요? LBC 화술강좌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LBC 정규강좌 새롭게 시작합니다. 9년 넘게 여러분들과 워크샵으로 만나고 있죠. 매주 일요일 3시간씩 여러분들에게 200가지의 워크샵을 진행해왔고,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공개하지 못했던 인류 강의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각각 16주씩 4개의 코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규강좌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16주짜리 정규강좌가 이렇게 이번에 또 시작을 하는데요. LBC 유튜브에 있는 1000건의 강좌,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하는 200건의 강좌 중에서 가장 액세스만 모아서, 그리고 여러분들 소수로 진행을 하면서 개개인에게 제가 직접 피드백을 드리는 실습이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세요. 10월 6일날 이번 기수는 시작을 합니다. 이번 기수는 두 가지 강좌가 열리는데요. 하나는 심리 대화, 내 불안을 극복하고, 그리고 스몰 토크를 자연스럽게 하는 강좌와, 또 하나는 성공 화술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화술을 가르쳐 드립니다. 두 가지 모두 16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일요일날 저녁이 시작이 되니까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경기 강좌로서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강의 시간에 만나요. 매주 일요일 워크샵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매주 일요일 워크샵은 9월 한 달간은 50% 할인된 가격인 만원에 지금 참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후로도 후기만 쓰시면 계속해서 만원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뵈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